자, 통! 저는 엔하이픈의 리더 정원입니다. 아, 리더! 사실 저희가 이준 선배님과 또 친분이 엄청 친분이죠. 고마, 야! 고마! 고마, 진짜라니까! 아니, 라디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우리 정원 씨가 놀랍게도 엠블렉 레전드 랜덤 플레이 댄스를. 맞습니다. 아, 진짜? 진짜? 키우세요! 우와! 진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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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, 도망치? 바로. 진짜 잘 춘다. 잘한다. 이준 전체중으로 했는데요, 이준. 이준.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좋아, 좋아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아,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.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은 춤 제일 잘 춘다. 아, 춤 진짜 잘 춰. 여러분, 큰 박수, 정원 씨. 자, 다음 곡도 있나요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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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